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? 누군가? 우리 밖으로 나가볼래? 싫어, 안 나가라 너 나갔다가 막 비풀어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무 무거운 너를 끌고 들어와서 그럼 또 이렇게 고쳐주면 되잖아요 자 내가 대신 문을 열어줄게 저 밖에는 그저 고요한 어둠꽃 내 손을 잡아야 우리 밖으로 나가요 왜 나보다 더 따뜻한 손을 닫았을까 이 기분은 됐지 뭘까 난 어떻게 서러운 걸까 정말 아무도 없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술을 그대 쉬어 바로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여긴 아무도 없나 자 이제 맘대로 걸어봐요 대답하게 맘대로 기분이 좋으니까 신나는 걸 상상해 또한 것도 좋아 저의 목소리로 잠시 감안하게 슬픈 이제 맘이 흠 딱 어쩌면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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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. 7월 11일 동봉지까지 이 마을에 있는 중의 자녀는 모두 이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날씨입니다. 이럴 맘에로 움직여 채워야 해 엠마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호! 맘에로 날 뛰어 대답하네 이 말에 행동은 안돼요 sounded 안 된다고 한 번 누구로 나는 왜 그걸 시켜야 해 호! 호! 네 맘에로 움직여 너도 날 따라하고 싶잖아 뭐 안돼 안된다고 하는 눕지 눕지 내가 생각하는 이모지 난 믿 못하게 해주는 거 행복이요? 아무도 너를 막을 수는 없어 자 너도 해봐 안돼요 왜 안돼 원래 일지는 전부 5,6,3이야 뭐 하는 거야? 얼른 튀어 뭐야 인마 같이 가요 야